싱싱하고 착한 가격의 해산물을 즐기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인천년안구두. 그 중에서도 둘째가 되면 서럽다는 이곳. 발디딜 틈 없이 빽빽이 들어찬 막객의 혼을 쏙 빼놓을 주인장의 한수가 여기 있었으니. 여기만 하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반찬에 압도라하는 느낌? 여기 미녀삼총사가 뜨면 상다리가 부러진다니까요. 최고! 미녀삼총사요. 이곳의 마스코트 미녀삼총사. 2단 미녀입니다. 2단 미녀입니다. 3단 미녀입니다. 어머 다 이뻐시네요 진짜. 그녀들의 무기는 미인 게 아니죠. 물량공세 맞습니다. 창고대방출이라고 써붙여 놓아야 할 것 같은 어마무시한 물량공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막객들. 너무 많이다 너무 많이다. 놀랐어요 너무 있어요. 보고도 믿지 못할 지인 풍경의 반응도 체크합니다. 침착할 수가 없겠네요. 3단 밥상입니다. 상다리가 휘청일까 행복한 걱정에 빠진 막객들과 달리 밥상 위에 산 도도한 콧대 꺾인 대산물들의 벌떡이는 아우석. 치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디서든 매익요리 대접받던 귀하신 몸들이 이곳에선 누구에게나 서비스되는 기본 반찬일 뿐. 산낙지 전복 가리비 키조개 제철 맞은 농업 그까지 푸짐함의 절대 시존 61첩 해분한 상납시오. Ooh. 그럼 짜고эт이요. 60일 첫 반찬들이 맛객들을 유혹할지니 이 정도는 대이야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지수에 넣으려고 맛에 넣으려고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먹는 재미가 전국에서 맛객들이 모여 다양한 해산물들을 먹다 보니 저마다 먹는 방법도 각양각색 개성이 넘친다고 낙지는 비비야 제맛이지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면 더 맛있다네 힘좋은 산낙지를 한입에 앙 사랑했네 제가 쌈타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해물로 부를 수 있는 사치의 끝판왕 상추위에 전복, 연어, 새우에 부드러운 한치회까지 올려 돌돌돌 말아주면 해산물 한 쌈 완성 턱 운동하고 한입에 앙 끝 종류가 무려 61가지나 되다 보니 입맛 까다로운 이들도 이 중에 하나는 취향인 음식이 있는 법 취향대로 입맛대로 골라 잡으면 되니 해산물을 안 좋아하던 이들도 불만 없음 이 집은 반찬도 나오지만 이것도 나와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삼계탕까지요 횟집에서 이 삼계탕을 먹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닭다리를 호로록 호로록 아니 횟집에서 먹는 삼계탕 맛이 어때요? 배고입니다 배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여러 종류 해물 같은 거 집에서 여러 종류를 사서 먹기로 했는데 여기 오면은 한꺼번에 다양하게 애들한테 먹을 수 있고 아니 실속이 많아요 해산물 종류가 많으니까 일단 가격에 비해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저게 다 회 시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따로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무조건? 네